강진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2일 밤 10시쯤 강진군 신전면의 한 도로에서 49살 A모씨가 운전한 1톤 트럭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A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47살 B모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